오늘 캘린더 촬영을 했는데요 아이유 디리에요? 아니아니아니아니 평균정도로 하면 되죠 오늘 캘린더 촬영을 했는데요 다시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오늘 캘린더 촬영을 했는데요 했어요 됐답니다 오늘 되게 스튜디오 촬영이라서 많은 모습을 다양하게 못 보여드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왠걸 너무 다양해요 오늘 정말 다양한 모습을 빼곡하게 당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음만 울적해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젠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져갔고 너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맘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저도 그동안 했던 시즌 글이킹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촬영이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